첨탑을 부수는 자 스파이어브레이커 너우와쳐 짠 가학손절장법 하는상상함 손절장법 가학 꽁 다운풀 끄고 하고 있습니다 가학자 오 갈래 갈래 아 이 이 아 세상에 적분 없어오고 주지마 어! 어! 잠깐만 무혜 줘 잠깐만 무혜 갱만 쓰자 아 무혜님 무혜혜님 무혜, 무혜, 큉 기적 쓰는 게 맞았겠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바뀐 거 없지만 3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야 좀 상태 안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각 안 나오지 나오나? 나오네 왓서트 왜 킬각인지 모름 으아 이거 어케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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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미리 너무 아파가지고 울부짖는거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방어할게 마땅히 없다 희갈김이나 추월 정도긴 한데 백만 있어가지고 딱히 에너지 에너지 모자랄거같지도 않은 흐 그 tear 乎 에 으 많이 아쉬운데 옥션 뺀거네 아니 들어가 어째서 아니 어째서 어째서 기노카드 다 빠지는 것도 꼴받네 진짜 그냥 투어패면 안될까 가만히 내 안에 격분 으앗 현실 지배 신성모독이다 매우 별론데 신성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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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헉! 나음의 옷에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다 이분 탓이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헉! 객 이렇게 두꺼울 것 같으면 사색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대기 얇으면 귀엽는데 대기 너무 두꺼운 이껍 이껍 아! 손절 볼륨 하군 앗! 덴 앗! 범 나오면 아 잠깐만 아 또 못참게 하네 이거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못참아버렸다 뱀법 헐 아 네 스무리울 보았 예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카게 없을라 가학 어디갔어? 야 가학 간다 행복 포션벨트 구복가요 운명 가르기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죠 마트르시카 쓰면은 앞에서 바로 유물 하나 먹을 수 있는 알약 알약 들고 갈까? 알약 먹을만한 것 같긴 한데 오 개도답 사병들 아니 죽어서 상법 위발봉이 안돼 스토리라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강하고 아니 이갈김 에너지 모자랄 것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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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00 에이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피즈베트 안됨. 둠빠 둠빠 슈비두빠. 베이짜다 이럴면. 룬피즈베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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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쎄지만 이게 아니야 좀더 뭔가 좀 더 뭔가 뭔가 뭔가잉 고춧가루 더 뿌린 그런 맛이끄러워 퀸신의 형상 아니 유물도 있다고 상자 걸러 퀸신의 형상 장막을 늘 주고 안도라의 상자를 열어지만 그곳에는 그곳에 몸바닥을 팔랑거린다 자기 방어수 그레고리 아싸 추락 아니 뭐야 이게 수박 웬일로 육강령 아님 아 땅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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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무 맨무 오른쪽 불가서 강화 나죽 때릴까 강화할 것도 없다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맞어 졸라 쎄네 취약 안 걸어도 되겠지 자학이 딜 땡겨주니까 자학 이게 뭐가 강화하지 에너지 땡기면 지진 않을 듯 아님 말고 아 아 아 뭘 루피오 카드 뭘? 뭘? 루 구복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투월 하나 더 나오면은 이기는 게임이고 구복 당장 강화 가능해서 넣을만한 것 같은데 안해 이대로 간다 상자 너무 열고 싶다 매혹적인 상자 양법 가져와 미갈김 두 장 나란히 맨 밑에 있네 어차피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왓서 금강조는 다른 캐릭터 금강조랑 안다르지 안다르지 대중시계 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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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요즘 젊은것들이 K.O들 알겠냐 집에 흠 뽑아야되냐 뭐 알아야되냐 흠 의단 개좋음 무혜 무혜 하나 더 넣을까 말까 하나 더 넣는게 하나 더 넣으면 더 쎄긴 할거임 어차피 격분이랑 연계되는거라 흠 무한덱이면 상관없는데 무한덱도 아니기때문에 무한덱이면 하나만 있어도 돼 하지만 아님 하지만 아님 무한덱 우린 무한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신용 단검 키울 수 있을까? 아니 비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구두를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빈데이루 저지 고요함 저지 안 써도 방어도 챙길 수 있나? 아니 방어도가 되나? 마요 있으니까 되겠지? 심장은 손절만 있어도 되니까 심장은 재껴놓고 얘네들은 손절 안되는데 마요로 막아야되는데 마요로 다 막을 수 있겠지? 누기면 되는 것이다. 아 원업 빗소리 펠트위 대행마 양법 단식 있으면 알약이라서 좋긴 한데 단식 쓸까 근데 지금 일단 일단 딜은 필요 없어 이런나와 간식이 방호도를 챙겨줄 수 있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애 어 흠 투자 가끔 헷갈려 아 아 개뚜디 맞네 아이씨 아직은 괜찮긴 한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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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언짢다 아 이게 낭만이지 아 낭만특 낭만특 나쁜 사람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요새 알레르기 차이라고 하네요 알레르기 예방에는 구멍이 송송들인 연근이 좋다고 합니다 세계 6,900원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많이 드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야 연근 알러지일수면 어떡함 연근 알러지일수면 어떡하십시오 연근 알러지일수면 어떡하십시오 그럼 연근이랑 비슷한 심장조림을 추천합니다 몽이나 있는가? 예 어접인가? 예 맛있는가? 예 고로 심장은 연근이다 손절없이 2패 잡아야 되는데 차색을 좀 쓰면서 넘어가겠다 2패 대비해서 조금 천천히 잡죠 아 근데 2패 대충 이거 꽂으면 끝나는거 아닌가? 길라고 할 뻔 마요 너무 오랜만에 써서 밤을 잃어버려나 수월 바이오 있으니까 뭐 필요없네 뭐 그냥 밸류로 찍어 누르는데 2340 전환 수월 대 골드샷이오 애반데 비교하는거 자체가 수월한테 미안한데 올드샷은 단 한번도 수월을 이긴 적이 없다 수월 근데 처음 나왔을때 근데 무슨 카드였지? 그때 구리지 않았나? 수월 처음에 효과 뭐였지? 오 순수랑 주판이다 이게 아닌가? 그냥 얌전히 드롭 포션 반복 포션이나 살까? 반반보도 포션 사는게 맞는거 같지 현재 상태를 벗어나고 희미를 증가한다 라고 내피셜을 해봅니다 아니 이런거 아니었어요 상의력 범프들입니다 범위스는 그정도 카드를 핵심카드라고 꽉 붙잡고 있는거야 골드샷킥해봐야 당선보다 구림 공감력 범위스 불우주탄 위치 Mini 위치 범위스 창 어디감 어디갔지 윌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웨얼 이즈 창 코너 창 어디였어 창 어디였어 현지 칼 쓰릉 초창 어휴 잠깐만 초월이 나오네 저기 질문이 있는데 왓초에 눈 보라색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왓초에 보라색 눈이요 요거 얘기하는건가 뭐 얘기하는거지 9월 전에는 상태 변할때 일드로 별 사이 없었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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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 이 귀 카 오히려 좋아 미리 심장 허접색 어휴 응 으 으 어휴 에 으 으 으 으 으 강법을 지우면 게임은 이겨도 정신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강법 지우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 유튜브 친구들 어? 장법 손절 가하기라고? 이건 못 참지 하고 보도 딱 들어왔는데 장법 지워버리면은 아니 큰 실망 구독 버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빙보했습니다 아니 추얼마요라니 20승 선을 클리어한 모든 덱에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있었다고 등반자의 골칫거리 덱이냐고 부얼이랑 마요는 숨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참 아메리카노에 에스프레소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건 커피라고 양법 손절 가하기가 적게 들어가지만 되게 정체성이다 이 말이야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